부산 최초의 연륙교 영도다리 여러분 도대체는 장면 보고 계시죠? 이 영도다리를 건너면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것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래될수록 멋있고 맛있는 부산의 원조를 찾아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세월이 흐릴수록 그 의미와 깊이가 더해지는 곳 오랜 시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를 찾아 떠납니다 푸른 바다와 너른 사갈 해안이 멋진 이곳은 부산의 명소 태종대입니다 태종대 자 여러분 태종대 이곳 안이에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대에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태종대 안을 오고 가는 순한 열차를 차고 등대를 찾아 나섰습니다 10분 동안 달리다 보면 등대 입구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등대 가는 길 250m 이쪽으로 가면 등대가 있나봐요 왠지 설레는 등대 가는 길 오솔길처럼 예쁜 길이 이어졌는데요 이 길이 등대 가는 길인데 굉장히 데크로 잘 다듬어져 있어서 내리만 길인데도 위험하지가 않고 찾았습니다 영도 등대 태종대에 있는 부산 최초의 등대 바로 영도 등대입니다 태종대 해안 절벽에 서 있는 영도 등대는 1906년에 세워진 부산 최초의 유인 등대입니다 이 웅장암 오우 멋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영도 등대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이기 때문에 또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또 저에게 옆에서 또 도움 말씀 주시는 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처음 생긴 등대인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영도 등대 네 지금 100년이 넘게 부산항을 밝히고 있죠 네 그래서 1906년 12월에 초전등대 같고 지금까지 부산항을 항해하는 선박들을 안전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9년 전 처음 불을 밝힌 이후 부산항을 드나드는 선박에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영도 등대가 태종대의 명소가 됐는데요 바로 등대옥상 등탑까지 개방해 등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와 이거 다 온 거예요 네 힘들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여기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높이는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한 13층 높이 정도 됩니다 35m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럼 영도 등대가 원래 높이가 이렇게 높았어요? 아니요 영도 등대는 당초에 한 9m 정도 되는데 예전에 노후시설을 개량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모든 시설을 다 헐어내고 새롭게 35m로 높였습니다 개량을 다시 했습니다 2004년 노후화된 등대 건물을 허물고 지금의 등대 모습으로 다시 지어졌는데요 전시실, 박물관, 공연장 등 다양한 해양문화 공간이 함께 마련돼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등탑의 맨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 오르면 태종대의 해안절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109년 동안 한결같이 불을 밝혀온 영도 등대 이곳에서 바라보는 태종대의 아름다운 풍경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여기 와서 경침대 보니까 느낌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 정말 좋고 내가 첫년 때 온 것과 지금 한 60이거든요 지금 60이거든요 굉장히 새록새록 옛날 생각이 나고 옛날 생각이 나고 기분이 진짜 바랄 수도 없고 진짜 좋네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를 찾아 떠나는 여행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바로 가장 오래된 어묵공장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공장인데요 1953년에 부산 최초로 이곳에 어묵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부산뿐 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어묵공장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지금은 어묵체험 전시관으로 변신해 어묵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직속에서 만든 어묵도 구입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이 자리에서 1953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3대째 올해로 63년째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오래된 곳이 많군요 아니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부터 이런 형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고객께서 어묵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오픈키친 형태로 꾸몄고요 그래서 과거 불량식품 대명사였던 어묵이 이곳에서 고급 간식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63년이 지난 지금 어묵은 화려한 변신을 하며 국민 간식으로 등급 중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묵이라는데요 와 앞에 있는 이 맛있게 생명 이것들이 다 뭐예요? 네 어묵 고래개입니다 종류가 6가지가 있거든요 어묵에다가 땡초 새우 카레 치즈 고구마 감자를 지금 배합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봐 이거봐 이야 맛있겠죠? 네 진짜 안녕하세요 음 미치하지도 않으면서도 완벽하고 아주 맛있는데요 다양한 수제 어묵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는데요 베이커리에서 빵을 고르듯 우아하게 어묵을 담는 사람들 아니 아니 정말 많이 사신 것 같은데 평소에 어묵 좋아하세요? 아 좋아도 하는데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웃하고 나눠 먹으려고 네 여기 전통의 맛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아 부산을 대표하는 맛있는 밀면 밀면 최초의 원조집이 있다고 하던데 우와 이거 봐요 여기 문방공고 같은데 되게 뭔가 정겨운 느낌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부산 여기 최초의 밀면 집이 있다면서요 아 밀면 집? 네 여기 바로 저기 먹고 여기 맹면집이 여기 고암목이 바로 아이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 코앞에 두고 그냥 못 찾았나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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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여기가 부산에서 최초로 밀면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가 원조집이구나 밀면은 대표적인 부산 음식인데요 북한 함경남도 출신인 일대 사장님이 필한 시절에 밀가루로 냉면을 만들어 먹던 곳에서 밀면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후 3대에 걸쳐 손맛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밀면 원조집으로 알려지면서 꽤 유명해진 이곳 2013년 부산 기네스의 부산 최초의 밀면 제조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그 사진도 있고 느낌이 있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 부산 밀면이 언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이렇게 이 동네 많이 살았어요 피난민들이 전부 정착할 곳이 없으니까 이 동네 많이 와서 살았는데 그때 그 미군부대에서 피난민들한테 그 부호품을 준 게 밀가루였고 그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우리 식구들은 냉면가루가 그때 너무 비싸서 냉면을 못 먹으니까 그러면 냉면가루에 밀가루를 섞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먹자 냉면 비슷하게라도 해서 먹자 냉면은 비싸니까 팔아야 되니까 56년 전통의 밀면을 맛보겠다는 미식가들로 늘 문전성시를 이룬다는데요 한 그릇 뚝딱 비웠습니다 엄청 잘 먹던데요 여기 맨날 먹어도 질리지 않는데 맛있어요 배에 들어간 밀면 그릇이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맛이 다른 데서 요새는 좀 조미료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는 좀 먹으면 맛도 좀 깔끔하고 부산의 첫 번째 집이라서 그런지 항상 좀 생각이 날리죠 3대에 걸쳐 내려온 밀면 맛의 비결 궁금해지는데요 밀가루와 고구마 전분을 섞어 쫄깃한 면발을 만들어주고요 윤기가 반짝반짝 흐르죠 특히 면에 각종 양념으로 초벌 양념을 한 뒤 손으로 조물조물 섞어주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 그냥 얹어주면 젓가락으로 비비면 면에 이렇게 양념장이 골고루 안 스며들어서 기쁜 맛이 안 나요 우리가 그냥 주면 좋죠 편하고 저를 위해 비비면과 물밀면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떻게 먹으면 밀면 잘 먹었다 할 수 있을까요? 밀면을 드실 때 첫째는 끊지 말고 주세요 끊지 말고? 네 끊지 말고 계속해서 끊지 말고 드셔야 맛있습니다 한 번에 후루룩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데요 면이 아주 그냥 제 입에서 통통통통 뛰면서 노네요 56년간 변함없는 맛으로 피랑린에 애환이 담긴 밀면을 만들어내는 곳 부산 최고가 아닐까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곳을 찾아 떠난 여행 이번엔 작은 이발소를 찾았는데요 아 여기 있구나 가장 오래된 이발소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곳을 찾아 떠난 여행 이번엔 작은 이발소를 찾았는데요 오래된 목욕탕 한켠에 자리한 작은 이발소 예전 이발소 풍경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손때 묻은 이발기구들이 오랜 세월을 말해주는데요 53년간 이발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봉원씨의 이발소입니다 65년도 내가 이발소 처음 개업할 때 사시니까 지금 횟수로 찾으면 지금 몇 년이 되면 물었으면 작은 오래됐습니다 1962년 이용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부산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발사로 근무 중인데요 18살 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이발사를 보고 한눈에 반해 그 길로 이발소에 취직한 후 53년간 이발사로 외길 인생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발소 위치는 조금씩 바뀌어왔지만 56년간 전포동을 떠나본 적은 없다는데요 23년 전부터는 바로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눈에서 이발소를 하다보니 당골손님이 대부분인데요 당골손님과 함께 나이를 먹어 온 이발소 이곳은 젊은 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한데요 오랫동안 이발소를 지켜내는 게 꿈이라는데요 오랫동안 이발소를 지켜내는 게 꿈이라는데요 내가 오래오래 해라고 그 말밖에 안 해요 지금 그 걱정이 그 걱정이 아니라 내가 오래오래 몸이 건강해가지고 오래오래 이발을 하는 게 좋다고 손이 맞으면 다 그래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고 늘 같은 자리를 지켜온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그곳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긴 부산 최고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잠을 얼마나 주무시나요 최근 미국 수면제단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령대별 권장 수면 시간을 발표했는데요 3개월 미만의 신생아는 14시간에서 17시간 또 10대는 8시간에서 10시간 성인은 7시간에서 9시간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겐 잠이 보약이지만 성인들에게는 10시간이 넘는 과도한 수면은 오히려 당뇨나 비만의 위협을 높인다고 하니까요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수면 시간으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KBS 네트워크 참티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 2부에서 계속됩니다 FF3와 함께 또이 2부에서 1시작 várias 후보로 legislative 프로젝 pil 노력하기 ive